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은 박씨고요 77년 12월 31일 이분의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찌 보면 몰라 다시 제기한다고 그래 다시 다시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소리는 나와 우여곡절이 많았지 좋은 날개를 치고 좋은 일도 많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았지 좋은 일보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관제가 많이 꼈다고 그래야지 살면서 근데 그 관제를 어떻게 둘러보면 돈으로 메꾼 건지 잘 피해왔어 피해와서 다시 몰라 다시 제기하려고 뭔가 움직이고 발버둥치고 하는데 끝이 또 안 좋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끝이 안 좋다 지금 시작은 뭔가 활동을 한대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또 끝이 들어갈 때 보면 또 끝이 안 좋다 자꾸 그래 근데 조금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돈은 많이 벌었네 그래도 전에 많이 벌었는데 없어 다 어디 갔는지 어째 보면 조금만 자증했으면 좋겠어 뭔가 또 설치고 움직이고 또 깜짝되면 또 큰일 나지 혹시 이 분이 누군지 아세요?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따가 나도 모르지 나중에 썸내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요 좀 알려줘봐 근데 잘될 수는 있는 거죠? 잘될 수는 있지 근데 이따가도 비가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항상 끝이 안 좋다 응 이 분이 감사합니다.